30년 동안 정글에서 생활한 정글 전문가 밥 병만족의 정글 생존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모양입니다 여기 와서는 우리 아프리카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거 같잖아요 어떤 거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 거지, 되게... 아니, 최소한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갔다 오면 안 될까요? 시장? 아니 시장이 아니라 비 막 쏟아지는데? 아 어떻게 하세요 아 카메라 카메라 빨리 뛰어져 레인카드 레인카드 빨리 찾아 빨리 빨리 자 비 더우기 전에 끝냅시다 빨리 아까 되게 맑았는데 비가 이렇게 맑아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촬영은 잠시 중단 해가 쨍쨍했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정글의 날씨는 정말 종잡을 수 없네요 아 지금 비가 막 갑자기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오는 그런 비가 아니라 움직일 정도로 쓴거 비가 그 정글 안에서 신발 먹고 양을 먹고 절대 걸어가면 안 돼요 물에 있는 벌레 같은 거 우리 눈에 안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밟으면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개인기들이 있는데 이걸 보여주면은 이걸로서 여기서 사냥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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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만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꺼내던 저것은 달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정치 역시 김병만 독치만 하면 정글에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어요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또 헬기를 타네요 그걸 떠나서 얼마나 심한 곳을 가길래 그냥 차로 못 가는 곳을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정글 한복판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물론 음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글 캠프 시작됩니다 정글 캠프를 통과하지 못하고 누보다 더 깊은 정글로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겠죠 아 근데 경치 하나 끝내주네요 저게 다 나무라니 끝이 안 보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하세요 숲으로 이루어진 바다 숲으로 이루어진 바다요 대박입니다 대박 그래서 맞을 수heldina 강현 운한 강현 운한 가만큼 대략 그리고 은 제삼은 다 어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우선기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고 먼저 하는 게 좋지 만약에 문제 있으면 만약에 헬리콥터에 문제 있으면 야 헬기하고 있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말이 씨가 됐네요 갑작스런 기상학화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병만 씨 우진 씨 괜찮나요? 밥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는 더욱더 거세지고 참 걱정입니다